천년 꿈의 음악여행 드래곤드림 종합예순땅 한국무용입니까? 한국무용팀을 초대를 했습니다 안무가 전춘님 추건무 무용 이름 추건무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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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란 만한 경제라 되찌냐 군돌군돌아 봅시다 은히 놀지 못할 거 이때 성주는 나가 성주 천백 성주는 추가 성주 한테가니 군대 성주 존잔 성주 인지원 성주 술질고 삼는 성주 서두질고 사는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술질고 한테가니 군돌군돌아 봅시다 한테가니 군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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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봅시다 한테에게 같이 시험을 찾아온 모든 장관 우리 변을 치던 절대 타인이 그 누구면 우라 추운 빛배면 우릴 행나기 펼치추 아니 놀고 무엇하리 한성된 소들 배어초밖의 행운을 안가운 것 뛰어넘고 우리 변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변을 역할의 행운을 안가운 것이다 우리 변을 역할의 행운을 안가운 것 dies 연출을 위해서 이 무대를 이렇게 완전 꽃반장을 해서 술을 넣으셨습니다.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